엄마, 우리 찌그리야. 알았어. 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나는 거야. 예뻐? 펭귄 같아. 펭귄이 뭔지 알아? 펭귄이 뭐야? 펭특션 있어. 펭귄, 어떡해. 펭귄, 어떡해 안 하는 거 있어? 펭귄, 펭특션 안 하는 거지? 요한이 찍어줘, 요한이. 요한이 찍어줘? 진짜? 이리 와봐. 세린이 혼자 하는 거 봐봐. 엄마가 동영상 찍어줄게. 엄마, 요한이는? 요한이는 혼자 못해. 아니, 요한이 찍어봐. 엉? 뭐하는 거야, 요한이. 엄마 안 고인 거야. 엄마 안 고인 거야. 엄마, 왜 고인 거야? 봐봐, 봐봐.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언니 혼자 한다, 봐봐. 언니 하는 거 봐봐. 이리 나 오늘, 언니 혼자 하는 거 봐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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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자전거 타고 있는데 나는 2자전거 타고 있는데 나는 2자전거 탈거야! 예린이는 크면 예린이도 2Wheels Bicycle 타는데 그리고 난 5되면 2살 자전거 탈거야 5되면 2번 자전거 탈거야? 네 새롭게 치는거 탈거야 새롭게 치는거 탈거야? 새롭게 치는거 탈거야? 우리 예린이도 혼자 타지? 우리 예린이도 혼자 하지? 지금 가지마 예린이 어디가? 몰라? 몰라? 응? 와우 새린 새린 너무 못하여 지금 혼자 타는거야 새린이? 우와 잘한다 너도 잘하지 예린아 예린이는 자전거 혼자 못타 예린이 엄마 나 잘할 수 있는건 못해 잘 할수 있는데 잘 안돼? 이게 지금 어머나! 우린이 한다! 더 더 더! 1, 2, 3, 4, 5, 8, 7, 8! 영어 칼부리 쓰면 더이요. 영어 칼부리 쓰면 더이요. Right! You can change direction with your handle, 예린. Yeah! Oopsie! Oopsie! Wow, 예린 너무 잘한다. 엄마는 영어도 말해봐. 영어로? Wow, 예린, you are doing so good! Fabulous job! Here's your mouth pleasure. Oh, 영어로 말할 땐 영어로 생각하는 거야. 언니 온다! 언니 혼자 온다! 세린 엄마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와우 잘했어 세린 아빠 가야지 아빠 조회 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세린 너무너무 기쁘다 세린 왜? 뭐라고 말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린 엄마 영어로 말했을 때는 아빠가 한국말로 말했네 괜찮아 우리는 코리안에서 하고 영어도 하니까 요한이는 요한이는 두 개 다 몰라 요한이는 맨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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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몰라 맞아 예린이가 알려줘야돼 요한아 넓게 믿어요? 엄마 에이 어 얘 타고 싶은가봐 요한이 타도 돼? 진짜? 밀꺼야 밀면 안 돼 혜연아 탔어? 이거 봐봐 요구 언니 이거 밀어도 안 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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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